기계하고 간룩하고 프로 만들었다고 하셔야 되겠습니까? 갑자기 컷이 없어서 그것도 보일 것 같다 빠르게 요새 소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슬로우로 쓰기는 천천히 돌려주지 않나? 예? 너무 빨랐고 천천히 다 빨랐은 거더라도 정리하면 되죠? 하나 백장만 더 와야지 잘 못하니 다 빨랐 잘 못하니 네 다 빨랐을 다 빨랐을 확인해 주기 위해 더 빨랐 가슴 더 빨랐 다시 한번 더 빨랐 감사합니다.